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국내외 증시에는 악재와 호재가 섞여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백신 접종 개시의 혼재 양상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양시장에서 개인만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가운데 상승 출발한 코스피코스당 모두 하락 전환에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전매매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매매정수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실 수 있죠.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도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고 있으니 여러분 유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르는 정보만 오르는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아침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은 확정은 아닌데 일단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들어가게 되면 오늘서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서부터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시장에 대해서 안 빠진다 상승한다 계속 이런 얘기만 했죠. 오늘은 코스피 단기 조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아직도 지금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이에요. 약한 흐름은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 이쪽을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아까와 같은 은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모양이 나온다라 그러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흔들리려고 했다가 꼬랑이 달면서 다시 살려놨어요. 그럼 아직 단기 조정은 시작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의 모양처럼 이렇게 이걸 좀 키워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시작되게 되면 당분간은 이렇게 고점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좀 밀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밀릴 겁니다. 밀리는 폭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그때에서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해운주, 조선주, 증권주, 철강주, IT 등등등의 종목들, 정유주학주도 많이 갔고요.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GS건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에서 되돌림 현상, 이걸 우리가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눌림목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 상승에 따른 조정폭을 기간 조정을 갈 거냐, 가격 조정을 갈 거냐. 가격 조정은 세게 내려오겠다는 얘기고 그런데 가격 조정도 장이 강할 때에서는 작게 와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을 건지 기간 조정, 시간으로 받을 건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조정 자체가 시작이 됐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서 지금 조정이 됐구나가 아니고 조정이 되려고 그러면 오늘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인데 변곡점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번 주가 단기 조정에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변곡점이 하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방송 오늘 진행하는 것도 단기 변곡점에 그 조정 시그널이 나올지 아니면 단기 조정을 잘 견뎌내고 다시 상승을 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공개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단기 조정을 될 때에서는 시장의 대응 방법은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바닥주입니다. 결국은 바닥주 위주로의 시장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떠 있는 종목들 있죠. 만약 여러분들 건설주를 갖고 있다, 증권주를 갖고 있다,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화학주부터 해서 최근에 철강주도 많이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욕심내지 말고 지금은 절반 정도는 차익실현을 하든 어느 정도 차익실현을 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겠다. 이 관점이 좋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차트를 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대제철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제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19,500원에 추천했으니까 지금도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죠. 그래서 나는 수익률이 110%니까 나는 그냥 조정을 견디겠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19,500원이 그때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했던 가격대에 정말 잘 싸게 들어가서 대응준대도 불구하고 110%를 지금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 120%, 110% 수익이 나오고 있다. 그럼 조정받으면 한 3만 원까지 조정받을 거 생각을 하면 고점 대비 한 20%, 30% 정도 빠질 거를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정을 받았다가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현대제철을 결국은 내년 내후년에서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조정이면 20%가 따질 거 그냥 나 어차피 120% 수익이 났으니까 20% 그냥 반납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티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가져가도 되지만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신규 매수를 했다가는 버티지를 못해요. 짧게 일주일 동안 빠졌다가 2주 만에 올라가면 잘 버티지만 빠지고 나서 2주, 3주 뒤에서 계속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미 벌써 멘탈이 벌써 흔들리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 오히려 그냥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손실해서. 왜냐하면 지겹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절대 물리면 안 되고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현대제철처럼 고점이 떠 있는데 저걸 정말 사고 싶은데 안 내려서 못 샀던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번 주 내에서 만약에 조정 시그널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작이라 했어요. 조정 시그널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참고 한 2주, 3주 참으면 종목이 밀려 내려와요. 그러면 싸게 3만 2천 원, 3만 원 싸게 내려올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무턱대고 고점이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셔라. 그래서 첫 번째는 고점이 떠 있는 종목들 대용주가 됐든 뭐가 됐든 신규매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아직 근데 시장이 조정이 시그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작은 아직 조정 시그널은 커녕 지금은 계속 상승 방면이에요. 지금은 여기가 깨져야 돼요. 이쪽 자리가 2,700이 깨져야 됩니다. 2,700이 깨져야 이게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현재 2,754거든요. 아직도 50포인트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은 계속 박스권의 흐름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어느 정도 박스권을 두면서 고점은 돌파는 안 하는데 고점을 두고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해서 작은 박스권의 흐름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은 이거죠. 수익이 많이 났다. 현대 절차 100% 수익 났다. 삼성전자 50% 수익 났다. 포스코 지금 100% 수익 났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러면 바닥에 있는 거 상대적으로 안전한 바닥주에 있는 종목들은 안전하고 안전하고 좋은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IT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제약주라든지 여러분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그동안 비싸서 못 샀다. 기다리면 이번 타이밍에서 조정이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조정 시작은 이번 주 내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싸게 공략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잘 버티네요. 오늘 아침에서 흔들리는 거 보고 2700이, 제가 방송이 오는 동안에서 2700이 깨지게 되면 이거는 단기 조정 시작입니다. 해갖고 현금 한 30%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700이 안 깨졌어요. 지금 안 깨졌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두면서 다시 재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강한 흐름이라는 얘기니까 하여튼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11시부터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우선은 바닥주 위주로 대응해보자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이종수 위원님과 시장이야기 종목 계약에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방송 후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한 이벤트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의 눈물 나는 수익률 박살난 종목들 살려드리는 심폐소생술 프로젝트입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손실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A프로젠제학과 ABL바이오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주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주 종목으로는 어제 KM이 올라와 있는데요. 2.3%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1109%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목으로는 호비스 TNC 올라와 있네요.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호비스 TNC입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자주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호비스 TNC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을 때 가격대가 안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 1,000원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 1,000원 말씀드린 이유에서 숱하게 999원, 995원, 990원까지 모르겠는데 995원, 996원, 999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번에서 30번 정도는 매수 기회를 줬는데 매수가격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오늘서부터 해서 15일이죠. 오늘서부터 해서 서울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원격 수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이슈도 있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서라도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도 지금 잡히고 있어서 그래서 교육주의의 포비스 TNC를 다시 한 번 더 가격 전략을 주고 이제는 1,000원 이하에서 사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 종목은 바닥에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가격 전략 좀 이따가 다시 드릴 테니까 그때서 한번 저점 매수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제 있었던 KM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표육 종목인 KM, 일단 AS를 좀 진행을 해드리는데 어제 1만 3,050원, 바로 지금 현재 가격이네요. 여기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래도 오늘 흐름들이 괜찮아요. 오늘 한미반도체, 원익홀딩스, 원익IPS, SFA, 주성엔지니어링, 넷패스,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캠 등 IT 섹터들이 좋은데 아직까지 KM이 IT 섹터에 포함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포함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얘가 이제 반도체 클린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의료, 메디칼 산업 쪽에 클린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든 언제든 이거는 이쪽은 이슈가 분명히 한 번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견이 되고 있고 그게 저는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지금 움직이는 모든 증거들이 내년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IT 쪽 산업들이 크게 움직일 거라는 거를 지금 계속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증거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섹터들은 분명히 순환매가 돌든 한 번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이번 주 내에서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받으면 이게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많이 떠 있는 애들이 조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바닥에 있는 순환매로 거꾸로 올라가는 수도 생깁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던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KM도 던질 필요 없이 일단 저점라인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저점라인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62선을 돌파를 하고 거래가 실릴 때까지 좀 더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만약에 출렁거리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슈가 있는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음악병동 관련주라든지 그렇죠? 병동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러면 방호방징복 관련주라든지 KM, 방호방징복 그다음에 조류도감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또 마찬가지 방진복, 방호복 그래서 KM은 방진복, 방호복, 마스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슈가 돼가지고 오히려 애가 반사이익으로 다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는 뭐 저점이 안 깨지는데 던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2,6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차점적으로 오히려 지금 이슈에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대용주들이 빠지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테마주라든지 못 올라갔던 종목들 이런 흐름들은 크게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 움직였던 종목하고 그다음에 5월달, 10월달, 11월달 움직였던 종목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명중한 종목인데요 일단 5월달, 5월 20일, 2일날에 여러분들은 펄어비스 한번 추천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펄어비스 그때 당시 이제 펄어비스가 이제 바닥건여 있어가지고 5월달이니까 꽤 됐어요 5월달에 5월 22일날에 한 이쯤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긴 났는데 수익이 날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3% 이상 수익이 났으면 이제 파세요라고 그랬더니 잘 팔았는데 이렇게 쭉 빠져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질문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K뉴딜지수를 포함은 되긴 됐는데 나중에 가긴 갈 건데 지금 당장은 흔들려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근데 시간이 걸리면 결국은 올라간다 그랬어요 맞죠? 제가 그 방송에서 이거를 몇 번 상담을 했는데 펄어비스는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빠져있는 바닥건에 있는 박스건내에서 저점 부분에서 이제 올려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참고 참고 기다리니까 얘도 어떻게 됐어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바닥 부분에는 40% 올라갔지만 이때 5월 22일 날에 조금 비싸게 들어갔죠 이때 20만 5,600원 20만 5,600원 제가 여기 낙서를 많이 해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서 20만 5,600원에 공략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수익률이 30% 났습니다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3조 3천억 정도 됐는데 대형주에서 30% 수익 그것도 최바닥에서 잡은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최바닥에서 이거를 만약에 끌고 가서 잡았다 그러면 대충 한 48% 엄청난 수익이죠 펄어비스를 바닥에 사서 48%까지 끌고 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적당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중장기준으로 끌고 갔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때 7% 정도 올라갔을 때 제가 팔라고 그랬어요 팔라고 했기 때문에 7% 챙기신 분들도 잘한 거지만 물렸다가 지금 수익이 오히려 30%까지 나온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역시 바닥주들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단 시장이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하락장이다 폭락장이다 급락한다라고 그러면 그 어떠한 종목도 어떠한 종목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종목 다 마이너스 50%로 빠지면 된다 던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시장이 폭락만 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항상 시장을 언급을 하잖아요 양호하다 괜찮다 그럴 때에서는 바닥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물렸어도 혹은 수익 냈을 때 안 팔고 갖고 있다가 이렇게 호되게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큰 수익으로 30% 가져다주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또 한번 증거가 한번 잡혔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2일 날에 말씀드렸던 영진약품도 어제까지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영진약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더러 거리는 쪽에서 바이오 쪽에서 잡히긴 하는데 얘는 잘 안 빠지네요 매수 가격은 7200원에 들였던 종목이고 11월 2일이니까 이때 당시 11월 2일 날 이날 여러분들한테 부강약품도 드리고 경동제약도 드리고 영진약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드렸죠? 부강약품은 그때 여러분들한테 매수 가격을 요만큼을 안 주고 도망갔어요 얘는 매수 가격을 안 주고 도망갔지만 그러니까 보면은 매수 가격을 안 주고 도망가는 미도다라는 애들이 더 잘 움직이죠 보면은 얘는 만약에 그때 매수 가격이 들어왔다면 지금쯤 한 37% 정도? 37% 정도 여러분들 수익이 났을 텐데 매수 가격이 근데 노란톡병에 보니까 말 안 듣고 그냥 추격매소 해가지고 그냥 산 사람들은 수익도 많이 났다고 하시대 저는 무조건 가격 내에 들어왔을 때만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사서 수익 난 분들은 그분들의 복이에요 그렇죠? 추격매소에 샀는데 수익이 났다 그분들이 그냥 추격매소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킨 건 아니고 근데 안전하게 가격 내에 들어오면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추격매소에도 수익 나잖아요 추격매소에도 말 안 듣고 추격매소에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그렇죠? 말 듣고 저점 매수하면 깨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강약품도 많이 올라갔고 영진약품도 지금 20% 수익이에요 그때 당시 11월 3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가격에서 어제까지 고점이 한 2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꽤 많이 났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익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냐면 많이 파세요 많이 많이 팔고 시장이 흔들리면 조정받을 때 다시 싸게 사거나 아니면 지금 바닥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왜냐하면 수익이 20%면 꽤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욕심을 제거를 해서 절반 이상을 팔고 조금을 가져가는 건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을 가져갔을 때 시장이 잘 조정받지 않고 움직이면 얘는 만원까지 갑니다 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영진약품 만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시장이 여기서 안 빠지고 위쪽으로 다 틀었을 때 근데 지금 낌새가 지금 이상해요 지금 약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빠진다라는 확신이 그래도 70%, 80%가 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도의 확신은 아니고 빠질 것 같다라는 의심이 약 10%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약한 거죠 의심 정도가 되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의심이 70%, 80% 바뀌려면 한 2700은 깨야 돼요 2700은 깨야 되는데 깰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락말락 그래서 지금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오늘 들어오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개 방송에 딱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야 이거는 빠질 가능성이 아침만에 들어 한 10% 정도 의심이었는데 이거 의심이 한 30% 정도가 증가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금화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딱 봤더니 오늘 좀 이따가 아까 11시, 12시 공개 방송 딱 진행했더니 야 이거 시장은 안 빠지겠네 오히려 이쪽보다는 이쪽 섹터를 공략하면 지금은 이쪽은 노다집니다 막 좋은 장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을 또 공략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의심만 10%입니다 시장이 빠질 거에 대한 의심은 10%인데 왜 의심이 10%냐면 LG 디스플레이 한번 봐봐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이거 봐서 지금 시장이 빠지겠어요 지금 지금 폭등을 하죠 이게 OLED 장비 쪽인데 아 그럼 OLED 장비 쪽으로 오늘 좋은 종목이 있긴 있는데 내일 표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나 이거는 어쨌든 OLED 장비 쪽도 잘 봐야 되고 LG 디스플레이가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라고 야 시장이 참 강하긴 강하네요 원래 오늘 정도면 한 2700 깨주고 한번 살짝 한번 조정받고 가도 될 흐름인데 그래요 일단은 뭐 강하게 버티겠다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도록 하죠 어쨌든 영진약품은 그렇게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20% 났으면 많이 났잖아 그러면 절반 이상 팔아주고 나머지 조금은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얘기랑 세 번째는 10월 30일 날 드렸던 웅진 싱크빙입니다 교육주죠 웅진 싱크빙 오늘도 많이 올라갔는데 어제까지 수익률이 14%였으니까 추가적으로 오늘 고점까지 쳤으면 한 대충 4%를 더하면 한 18% 정도 수익이 났었겠네요 지금 교육주들이 굉장히 좋아서 좋다라는 것보다는 이슈적으로 전면 교육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YBM 넷이란 이런 애들은 좀 약하죠 얘네들은 약한데 웅진 싱크빙은 왜 강하냐 YBM 넷은 지금 보면은 수급을 보면은 그렇게 큰 변동이 나오지는 않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렇게 세게 누가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고 지들끼리 그냥 추구받고 추구받고 단타 놀이를 하고 있는데 웅진 싱크빙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뭔가 지금 큰 앞으로의 내년과 내후년에서 뭔가 큰 교육주 쪽에 큰 뭔가의 그 모멘텀을 가지고 미리 저점 매수하면서 이거를 매집을 해서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웅진 싱크빙 완전 바닥에 있고 저는 교육주를 장기적으로는 좋게 본다고 하겠죠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는 것 봐서는 장기적으로 웅진 싱크빙은 5천 원에서 잘 가면 만 원까지 저는 간다고 봅니다 한 번 봅시다 제가 서울 경제에서 그래도 앞으로 향후 5년 안에서는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한 2년 안에 웅진 싱크빙이 5천 원이나 만 원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이거 5천 원에서 만 원 간다고 봐요 과거의 교육주들도 제가 이때 당시 2000 몇 년도였지 2014년도에서도 제가 타 방송에 있다가 이제 서울정자TV에 데뷔를 했을 때에서도 제가 그 타 방송 전에 했을 때에서 교육주들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그때 당시 YBM 시사 모였었는데 그게 아마 YBM 뉴스 이름 바뀐 것 같은데 2014년도 이때에서 교육주들이 이상하게 바닥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심상치 않다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후에서 교육주들이 1년, 2년 지나니까 바닥 대비 몇 프로 갔냐면 막 200%, 300% 가는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당시 종목명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교육주들 그때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랑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바닥에서 100%, 200%, 앞으로 향후 1년, 2년 관련해서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되게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끌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장이 단계적으로 조정받게 되면 얘도 못 버텨요 이쪽으로 쭉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절반 이상 매도 차익 실현하시고 일부를 가지고 끌고 가세요 그러면 5천 원 장기적으로 2년, 3년은 만 원까지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익은 14% 정도에서 18% 정도 지금 나와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녹십자셀인데요 종목들이 지금 갑자기 다들 살아났네요 이럴 거면 아침에 흔들지도 말 것이지 그렇죠? 오케이 일단은 지금 시장 왼쪽에 있는 종목을 보면서 제가 시장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안 꺾이네요 사실 오늘 정도면 살짝 밀어줘도 될 것 같은데 꺾이질 않네 어쨌든 녹십자셀입니다 녹십자셀 녹십자셀을 어제까지 잘 버텨주다가 오늘 살짝 좀 밀린 흐름인데 이거 11월 27일에 여러분들한테 42,350원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수익률은 23.3% 정도가 나있고 수익이 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미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어떻게 하셔라 절반 이상 팔아라 나머지 조금은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밀리게 되면 오히려 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밀리면 그래서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고 면역하암제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민셀에 대한 이슈도 있고 NK세포치료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슈는 계속 남아있어서 조정받을 때 싸게만 사면 돼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 다시 제가 재공략할 수 있는 가격들을 또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내려올 때 다시 재공략하면 되고요 수익은 지금 많이 나있으니까 욕심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다시 강하게 강하게 좀 바뀌긴 했어요 강하게 바뀌긴 했지만 지금 종목이 어디로 바뀔지 그렇죠 그걸 조금 이제 여러분들 좀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약주들은 일단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좀 팔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욕 종목인 포비스 TNC 자 포비스 TNC 시장이 지금 미쳤어요 그렇죠 조정을 안 줍니다 원래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아도 사실은 누가 뭐라고 아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그냥 2,700 한번 깨주고 한 번 그러니까 어차피 매를 맞을 거면 한 번 매를 맞고 다시 3,000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의 이 흐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뚫겠다라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요 횡보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때 코스피 단기 조정 시작 점점점 박스권 흐름 예상이죠 그 박스권은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쿵하고 빠지는 지금 차트를 보면 이렇게 조정이라는 게 쿵하고 빠지는 조정도 있어요 이게 가격 조정인데 옆으로 횡보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올라가는 박스권 기간 조정이라고 박스권 기간 조정을 받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상승장이나 강세장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흐름을 봐서는 이거는 그냥 조정을 조정은 조정인데 박스권으로 여러 개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많이 올라갔던 건설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좀 빠져요 해운주, 조선주로는 빠지는데 못 올라갔던 애들이 치고 가거나 본격적으로 이 타이밍에서 IT 부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미리 좀 공개를 했으니까 오히려 이런 타이밍에서는 아주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섹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확실히 IT가 될 건지 아니면 언택트 관련주가 될 건지 그거 좀 두고 봐야 돼요 지금 둘 다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좀 두고 봐야 되고 그래요 하여튼간 뭐 얘기해달러 왔죠 그래서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4BSTNC 같은 경우는 안 빠질 겁니다 빠지질 않아요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에서는 이런 종목으로 저점 매수하면 되는데 어제 좀 많이 올라왔다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1030원 정도면 매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미리 지금 설정한 가격을 드렸지만 이렇게 시장이 강해서는 1030원은 안 내려올 것 같고 1050원 정도 1050원 정도로 매수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하에서는 살 수가 있다 제가 연말장 연초장에서는 이런 개별주들 바닥에 있는 1000원짜리 이하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죠 거기에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후보 중에 하나고 차트 모양은 이게 차트 패턴은 장대양봉의 양음량 내지는 일양이익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며칠 안에서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이 고점을 뚫어버려요 이런 모양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마 맞힐 수 있는 사람 퀴즈 했으면 여러분들 맞힐 사람들은 몇 명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이렇게 바닥에서 장대양봉 얘는 상한가를 갖죠 패턴은 비슷한 거예요 얘는 상한가 패턴인 거고 지금 포비스 CAC는 장대양봉이 패턴인 건데 장대양봉이나 아니면 상한가나 어쨌든 그 크기의 차이 있는 거지 이런 게 조정을 받으면 얘네들이 또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는 이때 당시 제가 노란톡방은 아니고 어쨌든 따로 추천을 한 건데 추천을 해가지고 확 하고 올라갔는데 흔들리고 나서 어떻게 갔냐면 140%를 넘게 오늘은 140%가 아니고 오늘은 17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일부 팔고 그러니까 일부 절반 절반 이상 팔고 일부 조금 남겨놓은 부분들은 제가 이거 수익률을 200% 300% 찍을 때까지 계속 보유하라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면 거래만 실리면 되는데 얘네들의 특징들이 바닥에 있다가 거래가 실리는 그래서 포비스텐씨도 지금으로부터는 이제는 1,000원 이하에서 이제 999 999 은하철도 999는 이제 내려오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저점 매수를 잘하면 되는데 이제 한 1,050원 정도 이하면 그 정도면 이제 조만간에 1량 2량 패턴 양업량 패턴으로 다시 이렇게 튀고 올라갈 때에서 마지막으로 막차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사람들이 아닐까 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조정식 하루 이틀 대 하여튼간 내려오면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면 연말장 연초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정말 재밌구나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아직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1,050원 이하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교육주 포비스 TNC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1,050원으로 수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은 죽은 종목 심폐수생술 이벤트 진행되고 있죠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손실력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종목상담 함께할 시간인데요 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마찬가지로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종목상담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유튜브 상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제네바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 없이 밀려내려가고 있는데 이 저점 라인을 보겠습니다 저점을 보면 2,900원 정도 2,900 3,000원 정도네요 3,000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거는 손절을 하면 되고요 안 깨지면 반등 나올 때 한 4,000원 부근 그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올라올 때 대응 매도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후성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1,400원 1,400원 정도 내년에서 좋을 거예요 수익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정 받으면 9,000원에서 8,000원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적극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5만 3,000원의 비중은 10% 저점 라인 4만 7,00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6만원까지는 일단은 보유 가능 그 이상도 가능한데 일단은 6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박스권 고점으로 보는 거니까 일단은 보유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GS 질문 주신 분 5만 3,000원의 비중 10% 3만 8,200원 3만 8,200원의 비중 10% 일단은 4만원까지는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매수단가가 좀 애매해요 바닷건역이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바닷건역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밀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조정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몰라 이거는 오늘 종가까지 봐야 되고 내일 해서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2,700원이 이탈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밀릴 수 있다는 거는 그냥 감지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거를 참으세요 근데 2,700이 깨지면이라고 했어요 안 깨지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깨지게 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2,700이 깨지면 얘도 3만 5,000원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더 사세요 그냥 그때서는 3만 5,000원 3만 2,000원 더 밀린다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충격적으로 맞아가지고 2,700이 깨지고 2,600원 내려간다 그럼 얘도 3만 2,000원 내려가겠죠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싸게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GS 같은 경우에 그냥 싸게만 저점에서만 잘 건져내면 매수단가는 낮출 수가 있고 결국은 4만원은 갈 거다 이렇게 보는 종목이니까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에 또 텔코나르프제아 텔코나르프제아 6,700원의 비중은 30% 일단 저점 라인 5,900원이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7,000원까지는 박스권 저항 거기까지는 볼 수가 있다 물론 더 이상도 갈 수 있지만 일단은 기본 1차 목표치는 7,000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에 부강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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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4천원의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시고 지금 수익이 꽤 많이 났죠 아마 그때 당시 제가 표욕 종목으로 추천했을 당시에서 사신 것 같은데 수익이 지금 거의 40% 가까이 되어서 38%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절반 이상 파시고 나머지들만 끌고 가서 4만원까지 노리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비중을 조금 있는 상태에서 4만원을 노리라는 얘기지 이거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일에서 다시 빠져가지고 다시 2만 5천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면 안 됩니다 비중을 조금 가져간 상태에서는 4만원을 가져갈 수가 있고 지금은 절반 욕심이 많으면 절반만 팔고 절반을 가져가면 되고 욕심이 없으면 99% 팔고 1%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 많이 났으니까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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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반도체 장비주랑 O12 장비주랑 지금 싹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직 BH는 움직임이 없네요 가겠죠 자 일단은 매수가격이 2만 2천 7백원에 비중은 20% 일단은 손절라인 2만원이고요 2만원이고 2만 3천원 정도 왔을 때에서 팔았다가 다시 살 건지 끌고 갈 건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약하게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소외받을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강한 애들은 벌써 먼저 움직이고 먼저 치고 날아가고 있는데 음 너무 지금 움직임이 너무 둔해서 조금 그거는 좀 걱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위치는 보유입니다 자 다음 자 락스트 BT 매수 가격은 2,015원에 비중은 40% 자 이거는 저점라인이 깨지면 손절하세요 지금 1,840원이거든요 저점라인이 깨지면 손절 올라오게 되면 2,000원에서도 이거는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IT 쪽으로 쏠리게 되면 넥스트 BT는 저점이 깨지면 밑으로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깨지지 않으면 다시 2,000원 2,100원 쪽으로 올라오긴 하겠지만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다 쏟아지면 1,500원 쪽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라인이 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깨지면 손절을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다음 자 다음은 청담러닝 자 청담러닝 이것도 교육주인데 움직임이 지금 없죠 매수가격 계속 보유해야 되냐고 저라면 교체해요 저라면 IT 섹터로 교체하거나 제약주로 교체를 합니다 저라면 교체를 하는데 보유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니까 보유는 됩니다 보유는 되지만 재미는 없다 오히려 이것보다도 이 대형주인 LG 디스플레이가 더 재미있을걸요?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정고점을 뚫고 얘 때문에 오히려 이제 OLE 장비주나 반도체 장비주 쪽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 이제 12월 말 1월 달에 나올 건데 첨담러닝 첨담러닝은 실적도 조금 다 좋다 그런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올릴 생각 자체가 지금 보이질 않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내년 내후년 2년 3년을 묵혀둬야 돼요 그래야 빛을 볼 수가 있지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길게 보면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보유는 가능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정밀화 롯데정밀화 자 매수 가격 비중은요? 5만 8천 5백원에 15% 5만 8천원이요? 네 어이구 그러면은 예전에 많이 물렸다가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아 이거 아닌데요 자 롯데정밀화 하하 5만 8천원 많이 물리지는 않았네요 네? 크게 물린 거는 아니네요 그래도 많이 밀렸잖아요 그렇죠 고점 회사니까 그렇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밀림만 떼도 됐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람도 등산하다 보면 많이 올라가면 좀 쉬어야죠 그렇죠? 네 쉬듯이 얘도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쉴 수 있는 1차 지지자리는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나 또 깨지게 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이거 지수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수가 오늘은 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뭐 내일 넘어가면 다행인 거고 근데 만약에 이번 주 내에서 지수가 2700이 깨지게 되면 2700이에요 지수가 2700이 깨지게 되면 롯데 정밀화학도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도 5만 원 쪽으로 밀릴 겁니다 2700이 깨지면 슬슬슬슬 2700이 깨지면 2650으로 내려갈 거고 2650이면 2600 초반까지 밀리라고 할 거고 그러면 얘도 대응주이기 때문에 얘도 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지수가 2700이 안 깨진다 지금 현재 지수가 2750이거든요 안 깨졌죠? 보유가 됩니다 반등을 기다리세요 내일 만약에 지수가 또 신고점을 가게 되면 또 얘가 또 5만 8천 6만 원 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고민 좀 하세요 이건 그냥 욕심내서 가져갈 건지 아니면 그냥 팔고 나서 싸게 다시 싸게 공략을 할 건지 그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롯데 정밀화학을 만약에 저보고 얼마에 살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하고 반투막을 쭉 그은 다음에 4만 원, 3만 원 이쪽에서 저는 살 거예요 싸게 사야 돼요 아셨죠?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4만 원, 3만 원, 3만 원, 5천 원 아니면 네? 2,700 이하로 내려오면 지수가 2,700이 깨지면 저점 매수가 어떠냐고요? 네 대여 가능합니다 대응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죽으니까 지수가 2,700이 깨지면 2,700이 깨질 때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2,700이 깨지면 그때서부터 빠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줄줄줄 빠지면 계속 궁금하면 계속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2,700이 깨지면 어느 정도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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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면 그때서 싸게 5만 원, 4만 8천 원, 4만 5천 원 이렇게 쌀 때 그냥 거기서 주워 담으면 얘가 다시 어느 정도 시장이 바닥을 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6만 원 가고 7만 원 가고 또 8만 원 가고 또 그렇게 갑니다 네 하여튼 전망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조정받을 때 잘 저점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주식이? 뭐라고요? 나쁜 주식은 아니에요? 나쁜 주식이었으면 벌써 이거는 저쪽으로 빠졌겠죠 좋으니까 이제 지금 정유주든 화학주든 지금 다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앞으로 좋아질 것 때문에 다 움직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얘도 배당도 있다고 해서 배당은 실적이 나와야지만 배당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 주는 거예요 나쁜 회사가 아니죠 당연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은 궁금하세요? FST요 FST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만 1,800원에 10%요 2만 1,800원에 10% FST 이제 반도체 장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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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이제 속하는 종목으로 내년에 반도체 장비가 좋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재료주들도 지금 동지 세미캔부터 해서 흐름이 굉장히 세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유입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주하고 재료주가 좋아졌어요 오늘 굉장히 강하고 흐름이 굉장히 세고 좋고 그냥 좋아요 반도체 장비주들의 점수들은 오늘은 90점 이상을 주고 싶네요 그 정도로 좋아서 이것도 그냥 갖고 가세요 가져가시고 뭐 3만 원 3만 5천 원 내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시장이 조금 흔들리게 되면 얘도 2만 5천 원 밀 수 있지만 뭐 굳이 매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올 연말과 내년에서는 반도체 장비주가 제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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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노래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9월달 10월달에서는 재학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죠 물론 재학주 내년 2월달까지 됩니다 근데 이제는 재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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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주에서 이제는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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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지금 계속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쪽이라서 이제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재학주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반도체를 이제는 봐야 된다 이쪽이라서 이거는 내년까지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흔들려도 보입니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조목 궁금하세요 APS 홀딩스요 APS 홀딩스? 네 잠시만요 APS 홀딩스 매스카이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9,490원에 10%요 9,410원에 10% 추가 매스할 비용은 있죠? 네? 추가 매스할 돈은 있나요? 네네 추가 매스하세요 추가 매스요? 네 지금 가격에서 하면 됩니까? 네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간단하네요 네 어쨌든 더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반도체 장비 다 좋아요 지금 자 다음 전화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I 첨단 소재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자 PI 첨단 소재 이것도 예전에 이제 그 표혁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만 강한 게 아니네요 지금 뭐 통신 장비주들도 무지하게 강한 것 같은데 통신 장비주들 일단 강한 놈이 또 하나가 있죠 기가레인이라고 굉장히 강합니다 어쨌든 IT 섹터의 흐름들이 지금 좋아졌어 지금 이쪽으로 아침에서 흔들렸던 부분들은 아마도 저쪽에 있는 IT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아까 누가 후성 물어봤었나? 물어봤었나?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후성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그동안 하나 마이크론 예전에서 4월달 5월달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한미반도체 추천했죠 원익이 추천했죠 원익 IPS 추천했죠 SF 추천했죠 AP 시스템 탑 엔지니링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링 SF 반도체 네페스 하나 마이크론 LOT 배꿈 실리콘 억스 동지 세미캠 테스 등등 후성 뭐 이런 종목들 다 여러분들한테 PR 첨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해 여름에서 여름인가요? 하여튼 3월달 4월달 5월달 오면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여러분들 추천했던 종목들 있죠 다 좋은 겁니다 이게 또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12월 말에서 내년 1월달에서는 IT 섹터를 봐야 된다 그쪽으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작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왜 그게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 강연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연말 때 그 강연이 나오면 잘 보시면 돼요 26일 날에 강연을 하잖아요 그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왜 IT 섹터가 움직이는지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증거자료를 디디딜 수가 있고 왜 이 얘기를 딱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종목 다 팔고 아마 IT 종목 막 사고 싶을걸요 근데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IT를 여러분 해야 되는데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왜 IT를 해야 되는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이 막 무턱대고 지금 막 종목을 살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일단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니까 어쨌든 IT는 그만큼 좋다라는 거 어쨌든 제약주들 자 그러면 상담으로 하나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소마제를 어제 막 올라갈 때 제가 따라잡았어요 올라갈 때 20,450원에 20,450원 그래서 이거를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가야 되나 자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0%예요 20% 네 자 일단은 본인께서 고점에 따라가셨다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매매 대응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손절은 18,900원 잡으면 되고요 18,900원 저점 라인이 18,900원이거든요 그래서 18,900원 손절 잡고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일단 빠져나오세요 아 그 금액에 제가 매매한 금액이에요 네 그렇죠 수익이 나면 20,500원이든 20,600원이 되든 어쨌든 수익이 나면 그냥 빠져나오시면 돼요 아직 차트가 죽은 건 아니라서 다시 한 번 위로 한 번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되겠네요 추가 매수했다가 저점이 깨지면 손절할 자신이 있으면 하지도 되고 18,900원이 깨지면 손절할 자신이 있나요 다 싹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있는 것만 잘 빠져나올 수 있게 지금 도와드린 거고 아직 차트는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아우 걱정스러웠어요 그러니까요 다음부터는 쫓아가지 마시고 최대한 싸게만 공략하시고 이번에 빠져나오면 챙기는 건 좋은데 팔았더니 얘가 22,000원 24,000원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면 또 물려요 아 근데 그게 기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차트가 지금 움직임이 폭이 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서 변동성을 줄 겁니다 위로든 밑으로든 아 그러면 계속 그냥 저기 매도가격을 내놔 볼까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보고 대응할 수 있으면 눈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로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유튜브 상담이래요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ABL 바이오 매수 가격은 2만 7,500원에 비중은 10% 이것도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2만 7,600원 깨지면 100원 차익 실현 2만 7,600원 깨지면 100원 차익 실현 지금은 1차는 3만원 2차는 3만 1천원 3차는 3만 2천원 4차는 3만 3천원 5차는 3만 5천원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 하면 됩니다 대신에 2만 8천 2만 7천 6백원이 깨지면 100원 먹고 빠지세요 그냥 아셨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퍼스텍 퍼스텍 이거는 차트가 굉장히 옆으로 행보가 돼 있는 모양인데 이게 차트 길게 봐서 그렇구나 자 매수 가격은 3,100원에 비중은 30% 어 뭐 이거 올라오려면 시간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이게 아마 그 북한 미사일 한 번씩 그 쏠 때마다 한 번씩 움직였었던 아마 그 미사일 관련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 북한이 잠잠하죠 6월 달 이후에서 별로 소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글쎄요 나중에서 또 다시 한 번 또 북한에서 또 뭔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은 움직일 수는 있지만 3,1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지금 이슈에서는 올라가면 그런 이슈가 한 번 나오면 한 2,200원에서 2,3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는 있겠네요 한 번 북한에서 또 다시 뭔가 난리를 치면 그러면 이제 또 미사 관련지가 움직이면서 그 정도까지는 보이지만 3,100원까지 올라오려면 지금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그냥 박스껌 행복 패턴이네요 좀 재미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에 웨이브 일렉트로 자 매수 가격은 6,300원에 비중은 20%인데 이런 종목은 조금 그래요 별로 모양이 이쁘지도 않고 유엄해 보이고 실적은 보나마나 안 좋을 것 같고 그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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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종목은 좋은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반등 나오면 7,500원 정도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쪽으로 나오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지금 실적도 안 좋고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데 장이 상승장이고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꾸로 밑으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강한 종목들은 이미 벌써 위로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있는 밑으로 빠져있는 종목들 별로 상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오면 좀 빠져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렸는데 오늘 반도체 장비주 섹터들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점수는 90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좋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시장이 단기 조정으로 받으랑 말랑하다가 단기 조정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강세점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 좋은 장에서 아직까지도 시장 헤매고 있거나 여러분들 지금 종목 어떤 섹터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장비주도 이제부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좀 있다가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공개방송 이제 바로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의 죽은 종목 살려드리는 심폐소생술 이벤트 진행되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손실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이정수 의원님의 무료 공개방송 진행이 됩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공개방송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به 구